못해도 한 5만원씩 10명 넘는다, 야, 부살? 10명 벌써 빨리 있지? 그래도 5만원이라고 하면은 60만원이네 솔직히 제 수상 다 차리고도 않는다 부포 부포 너 오늘 매년 게임은 왜 나가셨어요? 일하셔야 돼요, 내일 한 맨, 한 맨 좋아요, 무슨 사람? 누구 나갔어? 우리 근데 목글라 내려가야 되잖아 내 형님 뭐야, 이거 자, 싫어, 싫어, 싫어 바로, 싫어 너무 늦어 폭탄은 좋아, 폭탄은 좋아 갈 거야, 나 너무 온달 안 돼, 밤달, 아, 밤달 온도, 온도 주인 거야 밤주 온도 주인 거라서 몰라, 안 될 거 같은데 좋았다 저희, 지금 반응을 이렇게 세진다 제이언이 형도 우리 넘어가죠 제이언이 형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되야, 하면 돼 안 하고 가는 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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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필요한데 안 하고 가는 거야 완전 내 공로 군대 하나면 잘라주세요 다음이 차가운거죠 옥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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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밀리 옥죽지 뭐야 왜이렇게 사람없어? 잘라주이소 계이소 잘라주이소 옥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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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애은 내가 탄다 에이아이 에이씨 에이씨 오 형 저기 장비와야 장비 에이웨이 이기지적으로 가요 에코지점이 탄 거 같아 으으으으으 아 게임이 하나 에이씨 볼 적 팀은 날라생기는 게 하나도 없네 이긴거 좋아 반역자들은 편안한 시간이 왔나? 이글라야 죽었잖아 머리가 팀이잖아 아 후방에서 와요 아 죽었어 여긴 총 만들어서 쓴다고 들리는게 아니라 반역자들을 쳐다놔라 APC 죽어 아니 너냐? 니가 내 비행기 틀린거냐? 비행기 말고 APC 내가 APC 저 APC는 내가 누가 많이 틀렸어 내가 피가 30밖에 없었어 저 공격기 2분이야 아 이거 피 못하는구나 이거 혹시 MPL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 안하면 게임 실행 안돼요? 안될수도 있어 안될수도 있어 따라가자 뭐야 얹어왔어 저기야 궁선주의자들 참여겠다 잡아 독치자 우리 우리 군대에서 비행기 누가 타고 있는거야 제가 타고 있어요 제가 타고 있어요 다 도사버리러 가야겠지 다 도사버리러 가야겠지 탈거 APC APC 아제들 아니라이 왜 저 아제들이 약하냐 당신들은 아제들입니까 누구야? 누가 아제라고 하는거지 친구가 아제래요 군대는 갔다왔나? 동갑이에요 죽여주세요 군대 갔다오면 아제지 뭐? 뒤지고싶어? 빨갱이네 군대 갔다오면 아제 군대 가는 사람 욕하는건 빨갱이밖에 없지 아니 아저씨가 여기있다 제가 듣기라 여성군 때문에 군대 들어갈 뻔했다고 생각해요 어? 아 됐다 형 트럼프 낙방일게요 떨궈 떨어졌대 거의 트럼프 대상에서 거의 트럼프? 트럼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었어 워낙 병신이라서 힐러리 말고 누구도 유력한 후보가 있다는데 그 분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대요 그 분이 되면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대요 확실히 트럼프보단 낫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막 주장한 새끼 아니야? 평신 평신팔갱이 한미동맹이 좀 더 강화된데요 그 어떤 분이 되면 지하에 하나 있다 예썰 어 왜 제이담이 왜 안터지지? 에이 아하 상호야 해보면 아 만탄 만두야! 만두야! 드디 감히 지금 아 나이스 아 다 잡았는데 어? 뭐야 쏘당할게 에이 가자 에이 가자 예썰 몰라 쏘당할게 움직일 수도 있고 모르겠다 만두가 비행기 타는거야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 할 땐 확실히 움직이는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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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리 해도 쫄린다 너무 빙꼬리 어색해지 지금 만두가 비행기 타는거야? 자 좌측 오케이 확인 오우 너무 감사해요 다 잡아 주사구시 야 해피 주사 먹기 야 이거 다이렉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보급받고 있다 가 몇명 상륙했다 여기에요? 어디서 중국군 보이스가 들렸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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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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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가자 호거싱 달리기 어딨지 역시 돌격병 빨라 쥐단이 렉 걸려서 안 터지는건가? 헬타라 간다 공중 지어내라 네 썰 야 야 아주 쌍보 다니는구만 비행기가 세게 빡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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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네 꼬리 내 꼬리 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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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는 앞에 헬링스 쏘는거 봐 뭐야 나 왜죽었어? 헬링스요 아 진짜? 네 헬링스도 쏘네 아 진짜 다 불 붙여놓으면 훌륭한 구경무 아 야 찰리 방황하러 하자 찰리 다닌다 아 대공전차 있었구나 죽었죠 우리 브라더 따였어 일만붙이면 다 살아남아 땄다 어 많이는 많이 내려온다 존나 많이 온다 어 다운 저 다운 형 AA 우리가 안탔어? 아 나도 다운 잘가라 상어 어 뭐야 살았다 쪼개 안터져?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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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AA 우리가 아까 탔다 하지 않았어? 터졌어 그거 개미 많이 내려와요 어 걸렸다 아 존나 많이 올라오네 브라보 지켜야겠다 브라보? 찰리에서 브라보 올라오는 영상 보면 존나 개때같이 올라오거든 만두쉐끼 거기 폭격 때리고 싶은데 응 안 돼? 그거 있잖아 AA AA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고고도에서 때려요 그냥 고고도에서 때리면은 AA 어디있네 그게 정확하게 안 떨어져 AA가 2 2에 딱 있네 아 존나 많이 와 야 이거 심각해 존댓다 한번 따인 다음에 바로 따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봐 아 잠깐만 나 그만 때려 아 죽었다 스나이퍼 있어요 아 뒤에서 때렸어 M60을 존나 잘 걸고 있는데 전화왔다 고마는다 누가 내 꼬리 잡았어 전화왔다 내 꼬리 누구야 어디 스포닝이야 건십이다 여기로 가자 내 꼬리 누구야 점수 차이 그렇게 크게 안나는데 오락가락 하는데 전화 받고 있을 때 죽었어 아 가자 아 나 전화 받고 있을 때 죽었어 저거 하늘 위에 떠 있는 거 거이십이죠? 저 저거 하늘 위에 떠 있는 거 거이십이죠? 왜 나밖에 없어 그폰 아이씨 장비민감도 착같네 oh 다시 미쳤고 계속 어디로 도망갔지? 아아 건물 위에 있다 찰리 건물 위에 지붕 위에 찰리 깃대 건물 지붕 위에 아 에이텐 타고싶었던데 가라 에이텐 아 저기 AA 터졌죠 That's my A dirt 어 우스 형이 탔네 그 미사일이 맞았어 전화 갖고 온 사이 죽었어 어 뭐야 렉 걸려서 또 뒤졌어 누구 튕겼는데 누구 종료라고 떴는데 누구지 나도 튕기기 일보직자인데 나 렉 걸려서 그냥 땅에 꼬라박혀있어 얘들아 전투기 스팟 좀 찍어줘 아아 가버려 아 드디어 호환 안되는거 덕구쳤다 찍어줘 찍어줘 빨리 찍어줘 찍었어요 가라 필링스 물어와 이새끼야 어 쨌다 흠흠 근데 님들 혹시 이거 트리필드 뭐 다이렉트 프로그램 하나 게임할때 쓰는 필요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펑크부스턴가 아 얼마라는거지 아 이거 진짜 이번엔 이번엔 노부라면 진짜 이거 아 잠수했다 오케이 전투기 다운 아 저 김치만두 아 나치만두 세이크 감히 날 뒷찌개서 죽여 오쌌 빨리 에이텐 타라 아 땅에 꼬라박았어 나 그리고 죽다가 잠깐 전화받으면 나가야돼 왜 고무가 고무가 맛있음 갖다준다고 받으러 나오라 하거든 일단 알았어 일단 에이텐 타고 있다가 또 땅에다 꼬라박아야될거 같아 사람 많은데 따악 그럼 내가 타야지 싫어 데스마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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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니드 어관싱 오 바이퍼 바이퍼 바이퍼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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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가 바이퍼가 바이퍼 타서 야 상어 빨리 타! AA 잡자 TV 있어요? 어 있어 나 꼬리 됐어 꼬리 됐어 꼬리 됐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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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데? 형이 아닌데? 상어 아니었어? 저 아니에요 아니야? 버스트 형님이신데? 바이퍼 왜 안나오냐? 바이퍼 저기 타고 있나? 아닌데 타고 있는 거 못 봤는데 나갔다 뭐야 가득 찼어 형 뺏김 에이 다운이야 딴 애가 타고 있냐? 아 왜 또 렛걸려 아아 타걸려 니가 사수냐 부사수냐? 사수지 남자는 사수지 에이 누가 스팅어 까나? 제공지로 있는거 아냐? 야 이거 역전 당황이겠는데 잘못하면 제공을 잡아주고 있는데 거쩜 병신새끼들 뭐하는거지? 왜 안 터져 또 안 터졌어요 형 삐에다 쐈지 어 안 터졌어 삐에다 쐈지 삐에 안 터져 시X 존나 이겨야지 어 으으 쟈뜨릴 것 같아 꼬리꼬리 형제 꼬리꼬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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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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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좀만 못 튀어 너무 멀어 스팟 찍어놨어 오케이 그 재스 갓 아 너무 많다 땅깨 너무 많아요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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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기 맞았다 땅깨가 너무 많아요 아 무력화 탈출 아 겁나 미사일 날라 으으 으으 P30 제발 P3 오 오 P30이 남았었는데 야 전쟁이 떴다 니 꼬리 오케이 아 오 나한테 박으려고 했어 백박치기 하는지 F 진짜 많아 아 왜 중요한 타이밍에 전화가 전화 끊어졌어 전적이 떨어졌지? 아마도 델타 다수? 아 전화가 다시 왔다 기다려봐 폭격 한번만 때리자 아 알라봉 붙자 전화 바꿔야겠어 우리집 전화랑 똑같은 소리 렐렐렐렐렛 아 2도점을 가야되는데 바이퍼좀 떨고봐 나도 좀 타게 후면 내린대요 여기에 바닥 전화가 진짜 많아 이지점 근처가면 A에 있어 여기 내렸어요 타요 다 나쑤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아아 아 이지점 두조져야 돼 에코에 에코에 호수 터졌네 잠깐만 스팟이 잡혀있어야 돼 알았어 빨리 갔다와 가요 육안으로 보고 맞춰요 나 어딨는지 몰라서 그래 저기있다 우리 AA 따줄게요 형 AA 한 대 맞췄어요 어 잠깐만 나 뛰어내렸다 에이씨 저기요 저기요 01님 탈출 됐는데 어이 전투기 다 떴는데 저기 내리셨습니까 스팟 찍어줘 어 야야 내꺼리 내꺼리 빨리 스팟 찍어줘 왜이렇게 밑에 내려왔어 아이 다 왔어 스팟 그거 뒤돌면서 스팟 안찍혀요 안됨 아 줌 아니 스팟 찍어도 나 악몽 존나서 그러는데 페릭스가 안쌉 빨리 찍어줘 페릭스 빨리 쏴라 좀 아 페릭스야 제발 쏴라 자기다 안 쏜다 얘 네 네 네 꼴이 EAXP 계속 잡고 있네 스팟 찍어도 죽고 있네 내가 찍었다 이 새끼 죽어라 이 새끼 앞에서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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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는다 맞는다 나이스 페릭스에 지금 전사라고 떠요 어 겨울이 어디 도망가 공격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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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예옵 첫 컨싱? 아니 저 지금 정면에 보면 어 어 형 부딪친다 어 AA 진짜 치료 AA 스타 스타 있나요?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를 저기 있네 정면에 있네 티비 써? 티비 써? 티비 없어요. 저는 레벨이 꺼내주기에요. 아... 그럼 주사슬 왜 탄거야? 버스다운 전 내리겠습니다. 와... 쓰레기다. AA 코어까지 갔는데 그냥 내려버리네요. 어이 버스점 왜이래? 저쪽을 미리 따지고 있는데 사슴 어떻게 해? 그 빨대가 많아요. 저쪽 떴다 떴다 떴다! 어... UAV 아니... 아 뭐야? 여기 서박스 서박스 아 앞에 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어 진급했다. 지금 저 뒤에 있는데... 안 보이네. AA야? 어... 터졌다? 아니야 안 터졌다. AA 킬이라고 뜨는데? 공격기 떴다. 레지에. 레지에 공격기 어디갔어? 아... 오... 과연... 이기나요? 갚나요? 내가 알겠다. 내가 알겠다. 죽어라! 내린다. 내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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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다. 흠... 적건십 뜬건가? 적건십이네. 적건십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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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에이 따위면 안되는데. 저 UAV도 잡는... 전의집이구나. 한판이랑... 어... 오우... 범위가 잡았네? 무사히 날아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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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잡혔어요? 이 꼬리에 있는거 같은데? 네 있어요. 한 대 맞았어 전마. 저 베이스로 복귀할게요. 어... 전마 빠진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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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나이스. 야이씨. 이따. 에이 안되네. 에이. 진짜 짜증나 죽겠네. 100개 나올때됐는데? 에이. 도구대에서 폭격 때려야겠다. 알아서 때려. 내가 니 호의해줄테니까. 넵. 기탈리 쪽에. 중동미사일이라서 지상 공격할 불이 없어. 펀씨떠다. 아... 나연어. 펀씨떠다잉. 네 형. 아... 아... 한 대 맞았다. 나 빠진다. 비격. 건실 제이 다운으로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공격에 떴어. 에이. 계속 라이브는. 아... 기동성이 느려서. 어디갔어 보니? 귀에 안보이는데? 아까 브라보 상봉. 떠있었어요. 공유란트 갔는데? 됐다. 내 뒤에 있다. 전시 다운 시킬게요. 어디갔어요? 왜 어디가... 안보이는데?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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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갔는데? 찰리 갔는데? 찰리 갔는데? 아... 봤다. 봤다. 전투기를 떴다. 전투기를 떴다. 아... 아... 아으... 당직자한테 전화 왔어. 아... 아... 전투기 다운. 어... 이 앞에 붙었다. 뒤에. 바빠요? . . 공격됐다 알아듬서요? 공격기인 누가 타고 있는거지? 저요 저 떨어졌어요 아이씨 야 떡국이다 저 잠깐 부러울게 있는데 이거 배필에 파쿠부스터 필요해요? 어 배필에 파쿠부스터 꼭 필요해 알았다 랜닉 간싯 coming in for gun run 오케이 에너지에 타이티링 소재 퇴스드립 파쿠부스터 없으면은 랜닉 간싯 랜닉 간싯 펌쿠부스터 다운받 한 명이 한 번 쏴야지 네이버 펌쿠부스터 다운받 펌쿠부스터 다운받 아 펌쿠부스터 다운받 다 간다 최신 분이 3.8이에요? 10에서 대신이 프랑스 어 나도 보겠다 안 당한다고? 안 당한다고? 그래서 탈탑 누가 울린들 아 뭐야? 저요 너무해요 말아니요 뭐다 안지니요 아 꺼났어 나도 안 당한다고 아 조금 아시다 아우 조금 아시다 어휴 어휴 탱크 스팟? 아 탱크났다 전투기 스팟 아우 클레이버 어 아고니 에이 에이 먹었다 아우 클레이버 어 아고니 에이 에이 먹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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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집빵 상집빵은 진짜 하필 이때 전화를 하냐 아휴 건십다 건십 가라졌네 아이 탱크 왜 이래 많아 어 뭐야 나 왜 이래 많아 어 형 나 TV한테 죽었어 어? 아니 뒤에 미사일 날아가는데 귀여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거든? 어 네 미사일이 나 따라잡은 줄 몰라 속도 아우 그래 전툰기 속도보다 미사일 속도가 더 빠르네 내가 볼게요 아니 TV 이덜아 날아가서 씩아 공격빅보다 빠르게 쎈는데 공격기가 느린거에요 공격기가 전체적으로 느려 선행 공격기 누군데 자꾸 나 라고 나는 거지? 네 나 아이 선행 너무 느려 자 펠릭스 미사일 그렇게 빨리 전투인데 나는 능동미사일이기 때문에 라골을 안해도 알아서 맞춘 나 지금 전투기로 이동하고 있는거야? 나 지휘관에 내꺼 방어치어줬어 나 방어하라고 찍은거 아냐? 전투기 탔다 전투기 개잘 타네 전투기 저렇게 잘 탈 줄은 몰랐어 전투기 탈출기 아 이 시험 제법 형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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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려 돌리면서 기지까지 가 형 내가 미니건으로 갈겨줄께요 아 네 내 뒤에 꼬리 붙었다 확인 확인 다 틀림치! 찍어줘 다 찍었어요 아 그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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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방이 운이네 역방이 운이네 나 우리 기지 잘했고 나 전진해서 형님 도와줘 아군의 이틴이 또 다운이네 와 왜 안와 대행기 완전 장애인이 됐다 장애인이 됐다고요? 다클로였습니다 스킬 스킬 모니힛 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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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하나는 배틀로 1개 들어가지는데 와... 거기서 플러그인 다운받고 수령하는데 공격이 땄다 신입협생으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우 야 에이 까짓건데 안되는데 어허 꼬리 잡았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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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두려워 헐목아 형 뒤에 붙었다 네 선생님 까지겠어요 쨘다 쨘다 이글라랑 스팅어 중에 뭐가 좋아요 이글라는 사정거리 길고 라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스팅어는 라곤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팅어는 라곤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타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 엥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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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스팅어가 더 좋아해 스팅어가 더 좋아해 어 어 어 엥두 좋아해 랜을 낮으면은 뭐 총 데미지 그런건 없죠 데미지 낮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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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야 데미지에 총 맞았다 뭔가 총 하나 막 총 안 죽였어 아 왜 몇 잔댔어? 거점 병신이라서 총 맞았다 뭐예요? 총 맞았다 뭐예요? 아유 뭐라그래 내렸네 아유 어어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서 안 들리는데 지금은요? 어 좋아요 지금 그니까 그 일종의 주체의 패착이 폰솔된 뭐인가 그 레벨 낮으면 그게 지금 약하고 아 그런거 없어요 근데 레벨이 낮으면은 특화같은거를 많이 높여서 전사들이 조금 딸렸어 빼기 아 근데 그건 실력으로 갈 수 있는 차이니까 이거랑 이걸라 랜지 똑같아요? 틀려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니 제공을 이렇게까지 따주고 있는데 지금 한번도 안떨어져 뭐하는 짓이야 아 에이 사일리다 빠진다 아 에이 사일리다 아 에이 사일리다 아 에이 사일리다 네 회장보료는 내가 할께 혹시 그만 출방인가요? 네 예 어차피 또 끝날거라서 들어오면 돼 아 에이 이거 안보여 저건 우리가 패배할거겠지만 아 아 왜 쥐냐 이걸 아 땅개가 너무 없어 진짜 이렇게까지 지퐁을 잡아주고 있는데 지금 땅개가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여 없어여 땅개 없어 아 혼자 맡기도 힘들어 아니 그거보니까 우리는 초속장이 안보이네 아 떴다 떴다 아 천배를 3번이나 먹었고 아 버려 버려 나 일단 다 붙은거야 너무 매워 어 떴는데 어디갔어 혼자 킬만 43킬이구만 씨 에이 에이 스파셜 어차피 제거 나처럼 마음을 놓고 노릅시다 아니 저게 유에이 분지 공격본도 모르겠어 아 짠 빵나 정판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어 다음판 파이어스톰이다 아 파이어스톰하면 뭐 까마귀 소리가 나는데 러스트에 까마귀 있는데 방송하는거 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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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병과 거의 다 그걸 뭐라구요 여기 병과 거의 다 그 병이예요? 뭐 하고싶을까요 불격병 보급병 저 이제 정찰병 쪽이라 뭐야 해도 상관없죠 어 뭐야 악호형인가 보다 뭐야 아 텄어 ㅅ마 어 어이 왕십리 어이 왕십리 야 응교왔냐 염산체로 뭐야 우리 우리 암살자 어 너 뭐냐고 인마 왕십리 피스톨 어 아 어 전자기타고 25킬 7킬 했어 지금 불기야 불기야 불기야